자, 보겠습니다. 중계의 연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자 잠깐 소개할게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했다? 끼었다.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하는 거죠?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하는 거예요? 알선 내지는 소계 뭐 이런 거를 우리 중계라고 얘기하죠. 중계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이 뭐가 있냐면 중매가 있어요. 중매. 중매 아시죠? 중매. 중매도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서로를 뭐하는 거예요? 알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유사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처음 했던 직업인인 객주라는 직업인 있었고요. 객주의 종업원 중에 각오관이 있었고요. 복덕방. 얘네가 독립하면서 이제 복덕방이 되었죠. 독립하면서 복덕방이라는 용어는 요즘에도 씁니까? 아니면 안 씁니까? 요즘에도 쓰죠.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복비 뭐 이런 말 쓰죠. 복비라는 말은 쓰잖아요. 요즘에도. 복비가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 그 다음에 소계업자, 중계업자 그리고 현재는 뭐로 바뀌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는데 여기다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뭣도 있고 뭣도 있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한두 개는 틀립니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중계업자가 개공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계업자하고 개공 이렇게 바뀌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 도입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계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시험 보라고. 보면 합격하면 이제 뭐로 만들어주겠다고. 개업공인중개사로.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붙었을까요? 일부는 떨어졌을까요? 일부 떨어졌고 이분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은 다 떨어졌으니 기회를 줬는데도 떨어졌으니 중계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중에 시험에 붙은 사람은 그냥 뭐가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소위 말하면 뭐가 되냐면 부칙상의 개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약어로 썼는데 개공이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입니다.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중계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시험에 못 붙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격은 없지만 개공이라고 불러요. 그냥. 왜 개공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뭐를 하고 있었으니까. 중계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분들의 정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뭐는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등록은 있다. 어때요? 맞아요. 등록은 해준 거야. 왜냐하면 현재가 지금 등록제니까요. 그래서 등록제에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유영업제,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이렇게 변천되는데 순서나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현재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 현재는 무슨 제다? 등록제다. 그러면 얘는 등록한 애는 그렇죠? 그럼 얘도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는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등록을 해서 합법화 시킨 겁니다. 이걸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법령의 구성, 성격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의 명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제도가 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제도 일단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지는 거냐면 경매 관련입니다. 해마다 40번 문제로 맨 마지막에 하나씩 나오는 경매 관련한 그런 규칙이 있어요. 성격을 좀 보면 우리 법은 중간법이자 혼합법이다. 같은 말인데 여기 연결해서 밑줄 한번 해주시고 법을 우리 크게 나눠서 무슨 법과 무슨 법으로 우리 구분하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그리고 두 개를 뭐 했다? 섞었다. 그래서 이제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특별법, 일반법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등호 하나만 좀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무슨 법을 우선한다? 특별법. 일단 이 개념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충돌하면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충돌하면 어떤 법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국외법이라는 말은 없고요.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국외법 이런 말은 없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쪽에서는 꽤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여기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라서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문제가 이쪽에서 나온 거. 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특별법에다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또 이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무슨 법적도 성격을 가는데? 일반법. 그럼 이게 좀 반대말이잖아요. 특별법과 일반법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민법이 있다. 상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상법은 배우진 않죠. 공인중개사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는 법 중에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협동조합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하나가 이렇게 좀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렇죠? 뭐가 떠오르나요? 농업협동조합법 하면 떠오르는 거. 농업협동조합법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업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네 가지 법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나열을 한 이유는 이 법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선우가 생겨요. 우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위치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위치를 잘 보시면 무엇과 무엇에 비하면 특별법이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맞아요. 그렇죠? 민법에 비하면 특별하다. 이게 왜 특별한 위치에 서냐면 민법에서 민이 한자로 얘기하면 무슨 민자예요? 백성. 여기서 백성은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이니까 일반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이고 상법은 백성 중에서 뭐 하는 상인 그러니까 그 상행이 하는 상인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상행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중개업을 하는 상인들 그러니까 범위가 계속 좁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역, 농업, 협동점, 농협 같은 이런 걸로 확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이는 애들은 특별법적 위치도 있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해? 일반 법. 왜 일반 법이냐면 얘에 비하면 일반 법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부동산 중개할 때는 얘가 일반 법이 되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특별법적 주의도 있고 일반 법적 주의도 있다. 자, 3번의 중개계약은 자, 여기 중개계약이라는 단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놓치시면 안 돼. 이런 거를 놓치시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거래계약이라는 말과 중개계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중개계약은 좀 생소하니까 거래계약 먼저 얘기해 볼게요.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누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런데 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일반 중개계약 이런 것도 보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 의뢰인과 계공. 계공과 의뢰인. 그러면 중개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뢰도 사인, 계공도 사인이니까 이 둘 간의 계약은 뭐다? 사법계약이다. 당연히 사법계약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계약이에요? 거래계약도. 거래계약도 사법계약. 왜냐하면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그러면 사법계약 말고 공법계약도 있냐? 있어요.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공탁 있잖아요. 공탁. 공탁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공탁도 계약이거든요. 계공하고 국가의 한 기관인 법원하고 그러니까 계공과 국가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건 공법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법계약도 있긴 한데 이런 건 다 사법계약에 속한다. 맞고 4번인 우리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우리 그럼 제목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우리 중개는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개는 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알선하고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는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뭐만 하는 거예요? 알선.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률 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알선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해야 돼? 사실행위. 다시 들어가서 중개행위 자체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가 맞아요. 우리는 당연히 사실행위죠. 5번. 개공이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이랬는데 밑줄 한 번만 잡아볼게요. 보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개공인데? 아니면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권리를 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권리를 포기하는 건 내 맘이지 뭐. 권리 자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채무도 면제해주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수를 포기했다. 그렇지만 보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의무 면제는 아닌가요? 의무는 면제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법의 무슨 대상이다? 규율 대상이다. 얘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여전히 얘는 규율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